또 소울컵에 왔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소울컵에 오네요 작년에 오고 안왔는데 오늘 소울컵에 왔는데 지금 멀리서만 봐도 줄이 엄청 긴 것 같죠 오늘 줄이 되게 기네요 주말이라서 저번에는 이게 없었는데 갑자기 생겼어 아 여깄다 저번에 왔을때는 이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신기해 이게 가까이 다가갈 수 없어요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서 어떻게든 손을 최대한 써봤어요 만져보지 못해 만져보지 못해 조금 아쉽지만 아유 좋다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오랜만에 소울컵 와가지고 귀여워 아유 데이시스문 뮤직비디오가 나오네 짱이다 여기 약간 포기하는데 어? 으악 방이 나왔어요 알간데 방이 나오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